자 안녕하십니까 행장을 담당하고 있는 심철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행장 공부안에 있어서 필요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대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 행장 전체 제 수업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커리큘럼 보기 전에 2019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지심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커리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제 빈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행장은 행장 총론부터 정책론, 조직론 그리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행정활류론 그리고 지방행정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골고루 출제된 편이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편에는 정책론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더 많이 출제된 곳 3편 조직론이죠 원래부터 좀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조직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할 때 조금 힘들었겠지만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국가직위에서는 7문제나 출제되었고 특히 또 서울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론을 보니까 여러분들 국가직위에서 4문제 그리고 지방직위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이런 식입니다 다른 분야는 좀 골고루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러니까 골고루 공부해야 되겠지만 공부의 경증을 가린다면 여러분들 2편에 있는 정책론 그리고 3편에 있는 조직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점수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행정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시험 트렌드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2020년부터는 바뀐다 그랬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아 2022년부터 바뀐다 그랬죠 지금은 아직도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평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행정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나 기본 이론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과목이나 다 기본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행정학은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히면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는 거의 80% 이상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잘 익혀야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고대로 출제된 경우도 있고 약간 바뀌어서 그렇죠 포기 같은 경우에 몇 개가 바뀌어서 출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변형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 그리고 기능에 관한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행정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정부 하는 일이 또 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있죠 여러분들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령을 다 찾아보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법령 그리고 제도의 내용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다 다루어지겠죠 여러분들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걸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중 공부 파트 이렇게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조직론, 정책론, 인사행정에 좀 많이 출제된 경향이 있으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2020년도에 행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좀 살펴보면 앞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수험 준비 방법 그랬을 땐 첫 번째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이론을 잘 여러분들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죠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을 잘 준비하려 노력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기본 개념, 기본 이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 듣는 수업 바로 기본 이론 반 수업이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두 번째는 이해외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행정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이해로 80% 9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아봤자 10% 정도 많으면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배우려고 덤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많이 힘들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수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령 제도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법령 제도를 공부하는데 교재에 다 출제 근거가 밝혀져 있고 또 법령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법, 무슨 몇 조에, 무슨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수업 중에 다뤄지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문제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을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다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때 즉 50% 60% 이하 되었을 때 이제 문제에 그죠 문제를 접해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문제집을 사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 중에 특히 가장 출발점은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므로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또 어떤 포인트가 뭔지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식 기출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원리와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면 이해하면 외울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행장 수업은 기본반 수업도 그리고 심화반 수업도 같은 책으로 합니다 같은 책으로 했던 데다가 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교재가 또 서술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피전행장 그 교재 책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여백에다가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단권화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기본 이론이 있고 기본 이론반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느 정도 끝나면 심화 수업이 있죠 그리고 테마 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파트별로 하거나 아니면 OX 특강이라든가 여러분들 쪽지기 핵심 단기 특강 그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문제풀이죠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세 단계로 되어 있어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단어별 예상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상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동의형 실전 모의고사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자 먼저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기본을 공부하는 거죠 기본 그래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행장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그런 수업이 바로 기본 이론반 수업입니다 자 행장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걸 전제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을 때 강의의 특징을 보니까 제일 위에 첫 번째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 공부의 바탕이 이루어지고 또 거의 80% 이상 여러분들 거기다 맞출 수 있다 문제를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행장 전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체계를 알면 좀 덜 답답하고 보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수업이 끝나면 그날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는 오역서 확인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리면 한 5분 정도 풀고 제가 또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날 공부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업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외우라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뜻이다 그리고 이유 있는 강의 그 말은 그런 거죠 이게 왜 이런지 이유를 원인을 밝혀준다는 거죠 why를 설명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바로 이렇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들 물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 심화적인 내용을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이론 반에서 기본이론 반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기본이론 반은 그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5시간 5시간 수업에 여러분들 그거 8주 수업해서 8주 40시간 40시간 안에 여러분들 행장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고 나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다음 과정 여러분들 심화이론입니다 올인원 또는 투앤투라 그러는데 투앤투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두 번 해서 두 달 만에 끝난다고 해서 투앤투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5시간씩 두 번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10시간 10시간 일주일에 그리고 8주 8주 수업해서 80시간 수업입니다 80시간 수업 아까 기본이론 반보다 수업시간이 두 배입니다 두 배가 많아서 두 배로 자세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로 자세히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절 밑에 수강 대상 보면 행장 고덕점을 원하는 그런 수험생 즉 90점 이상 맞고 싶은 또는 만점 맞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수업이 바로 여러분들 심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이론 수강 한 다음에 듣는데 뭐 시간이 된다거나 다른 과목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바로 기본 심화이론을 동시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 심화이론 수업 안에 기본이론 수업도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시켜서 좀 더 펑들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특징이 보니까 출제에 관한 전 범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론도 하고 문제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모의과사도 치죠 그래서 진도 나간 만큼 모의과사도 쳐서 전체 과정을 전체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충분하게 설명해서 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고독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심화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심화이론 수업 후에 여러분들 테마 단과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OX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완성 핵심 OX 특강이 있죠 여러분들 행장 문제가 거의 다 OX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 이렇죠 행정이론의 내용으로서 맞는 거 털리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행정관련 제도 제도의 내용으로 맞는 거 털리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OX 문제를 다뤄보면 포인트가 무엇이고 그래서 객관심 문제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행장이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OX 특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4시간 완성인데 하루 만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그리고 6주 6주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들 24시간 24시간 안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체 범위 내용을 OX 문제로 정리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물론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OX를 통해서 포인트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OX 문제하고 기본서 내용을 연계시켜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진도별로 나간 그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 치기 때문에 진짜로 잘 확인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여러분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싶은 그런 수험생들이 필요한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자랑하고 싶은 수업이 바로 이건데 비전90 행정 속집계 핵심 단기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여기서 거의 다 90%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100% 출제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이것만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만 듣고도 90점 이상 막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마지막 요약해주면 더 속속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범위를 늘려가지만 시험에 가까이 갈수록 범위를 줄여야 되겠죠 범위를 줄이는 그런 특강이 바로 여러분들 족집계 핵심 단기 특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핵심이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이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속에 필수 예상 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년 연말 연초에 행정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범위도 변경이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또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매주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또 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행위자를 잘 정리해서 시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하루에 4시간씩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보통 2월에 2월달에 개강을 합니다 2월달에 국가지 시험 직전에 2월 3월에 걸쳐서 여러분 개강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 범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이론 반수에서는 전체 다 하지만 특히 출제 가능성을 따져서 여러분들 저렇게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특히나 두 번째 된 것처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 문장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걸 주의해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가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행정 전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 고독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9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90% 이상 출제가 되었는데 앞에 이론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공부가 좀 안 되어 있으면 좀 찍어주긴 찍어줬는데 말 그대로 쭉 찍기니까 찍어주긴 찍어줬는데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열심히 이론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 좀 수강해 보시면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방직을 주로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지방직 적중 파이널 체크 OX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OX인데 지방직에 좀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직에 맞췄지만 행정 전 범위 OX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지방행정을 따로 강의하지 않고 이 내용 속에 포함시켜서 지방행정 파트너 지방행정 파트너 여러분들 이론도 정리합니다 이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매주 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으로서 전체 범위에서 출제가 높은 그런 내용들을 OX 문제로 정리합니다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OX 문제로 보는 게 더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방직에서 중요한 지방행정론 파트는 이론도 합니다 이론도 기본 심화 다 포함시켜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직 7급 시험에 있는 지방자치론 문제도 거의 이걸로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특이한 것이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기본서와 역순으로 교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론 7편 그 다음에 6편 그 다음에 5편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가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앞에부터 열심히 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교제를 그렇게 구성해서 거꾸로 구성해서 뒷부분부터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잘 정리해서 지방직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론도 하고 테마 특강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 진짜로 내가 이제 그걸 문제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 문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자 문제풀이에서 제일 먼저 기출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목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행정에서는 기출문제가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시험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다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풀이가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100%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문제도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여러분들 한 번 나오면 끝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제외시키고 다시 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 문제수라면 600문제나 700문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여러분들 기출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4시간씩 8주 4시간씩 8주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특히나 또 정답되는 지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왜 맞고 왜 틀린지를 다 근거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단원별로 교재는 구성되어 있겠지만 매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범위 모교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향상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필요한 학생 수강생들이 들으면 좋은 그런 수업이죠 그리고 기출문제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가 그것도 중요하죠 따라서 1월달이 되면 1월 2월에 걸쳐서 4시간 동안 8주 또 여러분들 단원별 예상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예상문제풀이 물론 이것도 기출의 근거를 두고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게 맞춰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기출문제들이고 아니 예상문제들이고 또 여러분들 그게 일부 기출문제 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기출문제 중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에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예상문제를 구성했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또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문 그러니까 정답되는 그런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문을 확인해서 이론도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그런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고난이도의 그런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범위 모의고사를 매주 실시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공부가 끝나면 연습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전 동영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수준 그리고 형태의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매주 행정학 같은 경우에 세 번 시험칩니다 한 번 시험치고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시험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해설하고 또 시험치고 해설하고 또 시험치고 해설하고 3회 1일 3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모의고사로 실전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광고별 시간 안내 그런 것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통 행정학은 실제 시험에서 10분 안에 끝나는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시험에 가서는 10분 안에 그리고 열심히 하면 5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행정학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행정학 열심히 해서 좋은 점을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고 커리큘럼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